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얼굴 이만하게 찍을 거야. 가영 쌤하고 제이 쌤. 너무 예쁘네. 너무 마음에 드네. 제이 쌤. 제이 쌤. 얼굴을 보고 싶어요. 가영 쌤. 실천해.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한 번 더. 예뻐. 다시 한 번. 맘에 따라. 이거 진짜 괜찮다. 진짜 괜찮다. 따라따따따따. 따라따따. 따라따. 아니 이게 누구요?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저 확대가 안된다. 내일 출근하세요? 안녕.